그리고 또 같이 앉아있으셔, 냉기가 좋은데. 왜 이렇게 냉랭해. 아까. 그거 때문에. 이번 달에 내가 당신 50만 원 더 줄게. 50만 원 더 줄게. 왜 그래? 돈으로 해결하네. 반찬 점심에 먹을 만한 건 뭐 있어? 이 와중에. 점심에 먹을 만한 건 뭐 있어? 당신은 나한테 밥 얘기 말고는 없어. 그러지 말고. 풀어. 뭘 풀어, 뭘. 당신 스스로. 여보세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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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응? 알았어. 그 옆에도 누구 절하면 막 저렇게 떠. 응. 불길에. 여보. 어? 어, 나와봐. 뭐? 나와보라고. 들어오지 뭐. 왜 나와보래? 뭐 사왔다, 뭐 사왔어. 또 뭘 어쩌는데. 짜잔. 어머. 서프라이즈, 서프라이즈, 서프라이즈다. 뭐 사왔어? 또 뭘 어쩌는데. 짜잔. 어머. 뭐야? 짜잔. 우리 친구들 같지? 안녕하세요. 제수리 씨. 네? 친구? 네? 말도 안 하고. 짜잔. 지금 이렇게 싸워도 아주. 와, 최강이다, 최강. 친구들 같지? 여기 잘 알잖아, 조화만 총장. 또 이경선 원장. 안녕하세요. 이윤철 친구 조화만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윤철 친구 이경선이라고 합니다. 맨날 당신이. 안녕하세요. 좋은 친구들 뒀다고. 뭔 일이야? 응? 뭔 일이야? 놀래긴 이 사람아. 지들은 밖에서 먹자 했는데 내가. 들어와서 오래간만에. 오, 선생님. 아, 맞아. 아니야, 거짓말이야. 오래간만에. 우리 집에서 밥 한 번 먹자. 집밥을 못 얻어서. 없으신다고? 아, 그건 아닌데 요즘. 안 되면 지금이라도. 나가지. 우한하지. 나가지. 나같아도 나가고 싶겠어. 나가긴.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. 있는 대로 그냥 줘. 저게 제일 힘들어. 있는 대로. 있는 대로 그냥 줘. 있는 대로. 나 참 뭐. 특별한 것도 없어도 되고. 이 집.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. 네. 오셨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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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안 웃으시고 입만. 일단 들어와. 들어와.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야? 이혼자처럼. 혼나긴다가 이 사람은. 그럼 들어갑니다. 이 사람들 아직 그렇게. 와이프 저 눈치 보나? 응? 들어와. 들어와. 어떤 주부나 그럴 거예요.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누구 손님을 맡고 싶지.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좀. 아니지 않나.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 먹어 하면서 점점 저 사람이 또. 괴팍한 짓을 또 더 하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. 괴팍한. 아우. 진짜. 대박.